PBA 2호에 입상한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상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남녀 신인 포인트 랭킹 1위에게 주어지는 PBA 골든큐 어워즈 신인상 시상에는 휴원스 윤상배 대표이사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녀 각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신인상입니다. 미스터매직 세미사이그너 그리고 얼음공주 한지은 선수 네 두 선수 축하드립니다. 미스터매직 세미사이그너 얼음공주 한지은 얼음공주 한지은 선수는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퍼펙트 큐 달성할 때 그때 완전 얼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군요. 사이그너 선수는 첫 데뷔 모드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매 대회 뛰어난 경기력과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한지은 선수는 투어와 팀리그 활약하면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4강까지 진출해 새로운 강자로 자기를 매김해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세미사이그너 선수와 한지은 선수 두 선수가 동료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지은 선수 제가 평소에도 예쁘지만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터매직 세미사이그너 얼음공주 한지은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에 도움을 준 윤상비대표 의사님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